너 얼굴 조심해. 네. 소리 봐, 소리. 아, 세상에. 시샤모 튀김 같은 맛일까? 저기 구경 가야겠다. 와, 대박이다. 한 번 건져내고, 좀 이따 한 번 더 갈게요. 지금 건져내주세요. 일단 1차 하고, 좀 이따 한 번 더 드릴게요. 와, 대박이다. 냄새 너무 좋다. 진짜? 네. 한 번 건질까요? 네. 깨끗하게 다 건져주세요. 네. 와, 두 번 튀겨야 색깔이 나오는 거죠? 너무 맛있겠는데요? 그치, 맛있겠지. 와... 네. 그러면 집게 주시면 이제 삼겹살 구울게요. 네. 주세요. 여기 집게. 집게 두 개, 가위 두 개. 네. 여기다가 신김치를 하나 쫙 올려야겠다. 아우. 아우. 진짜 Madison. 회사 prototypes 안 hazır. 아우! 아우. 물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maioria put it in. 아우. 안 좋아 narc herbs 듣고, I can't count them.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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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안경, 언니 물안경 드릴까요? 뭐든 줘봐봐봐, 어우 이거 쓰면 진짜 완전 아 귀여워 어머, 금방 탄다, 어우 우와, 삼겹살 봐 밥 묵자 밥 묵자 밥 묵자 와, 미쳤다 자자, 맥주가 왔습니다 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와,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너무 자, 짠 잘 와줬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이거 마시는데 저 저 뷰가 와 너무 감동적이야 와 저 뷰가 응 하늘 봐 뭐부터 어떻게 먹어야 되니 자,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멸치 튀김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다 맛있지? 네 간이 좋더라고요 응 음 맛있네 이것도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다 맛있다 고소하고 맛있다 되게 다른 고기 같다 고기들이 얘네를 오늘 이래서 만든 애들이잖아. 좀 약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반죽이 무리함이에요. 맛있네. 아 이게 노동의 맛이구나. 이렇게 해서 먹는 맛이. 왜 이렇게 한 끼 한 끼 소중한지 모르겠네. 흔들긴 했는데 맛은 진짜 이상하다. 맛있다. 얘네 또 우리 텃밭에서 해야 되네. 너무 맛있네. 다들 너무 요리꾼이었네요. 고기랑 같이. 냉국에 오이 없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너를 위해서. 진짜로. 너무 감동인데. 진짜로. 완전 무거운 짓구나. 음. 지금 심심해. 나는 좋아. 진짜로. 난 이런 거 진한 거 싫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도 없고. 응. 그래. 저는 좋아요. 아 시원하다. 진짜 맛있다. 으음. 음. 음. 김치 예술이야. 음. 할머니가 주신 김치 맛있다. 음. 음. 김치 예술이야. 음. 아 완전 묵은 뒤구나. 김치 너무 맛있어. 감자 맛있다, 언니. 감자가 맛있네. 정말? 대박, 대박. 한 숙고리 다 먹었어요. 근데 감자가 정말 맛있다. 지금 감자가 제철인가 봐. 감자가 맛있네. 와, 언니. 김치가 너무 순회한 수다. 어쩌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맛있는데, 김치? 너무 맛있잖아. 오늘은 하루겠죠? 평소에는 하루겠죠? 짱짱짱짱. 비트의 피곤이. 비트의 피곤이. 비트의 피곤이. 아침에 간다니 먹고 일하러 가야지, 또요. 언니, 그러면 이거 양파를 어떻게? 잘게는지는 잘게. 이따가 소시지도 잘게. 뭐 하려고 그랬지? 매워?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죠, 언니? 맞아요. 올리브유그를 찾아 넣어야지. 프라이팬 좀 꺼내주세요. 프라이팬이 몇 개. 이거 너무 작아요. 작죠? 이거 두 개. 이렇게 두 개요? 어. 아니, 이거 누가 썰었니? 이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썰었니? 제가 했다고요. 과일을 썰어. 그러게 일을 왜 두 번 하니? 잘게, 잘게 했잖아. 내가 잘게 썰렁했잖아. 정말 잘못했다고요. 아, 정말. 아유, 정말 대충하고 그럴 거야. 소시지가 많구나. 난 오일리한 걸 싫어하니까. 오일은 조금만 넣을게요. 알았어. 뭐라고? 뭐라고 그랬니, 지금?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랬어? 소금 후추 뿌려라. 소금 후추. 소금 후추. 이것은 다 됐어. 이제. 착. 착. 항상 잘 치는다. 소금 후추. 자. 만족도 같이. 하지만. 아니. 아니. 그냥. рав아버. ürer. 잘 치는다. 5부에서. 대신. 소금 후추. 지찍. 조금만. 여기서. 오일이. 잘 치는다. 어떤 음식. 우리가 이게 물통이 있으면 그 통에다가 물통 언니 여기 있어 시원하게 만들어서 달달달달 따라 먹으면 되는데 커피를 따뜻한 물로 일단은 한 번 오린 다음에 여기다가 얼음이랑 오르르 쾅쾅해서 나 왜 이렇게 똑똑한 거 같아 낯선이 까면 편지를 잘해 어머머머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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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잘하지? 비가 막 아 이게 몸이 이렇게 가서 엉덩이가 몸이 막 풀려 지금 어머 어머 밀렸어요? 반대쪽도 되나 보는 거야 잘 익었는데 잘 익었는데 우유 어디 있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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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구나 음료, 음료 파트 음료, 음료 파트 은지 씨 오세요 네 식사해야죠 아 맛있겠다 아메케스 넣어줘요 아메케스 넣어줘요 아메케스 넣어줘요 아메케스 넣어줘요 미쳤다 미쳤다 진짜 맛있는데요? 어머. 어머. 끝났어요. 언니 뭐 드려. 일단 다 먹어. 아니, 언니 이거 가져가세요. 치즈 만한 걸로. 참 달아. 아, 커피 너무 맛있다. 보루차 같아. 아침 조합 너무 좋다. 든든한데요? 간단하고. 신랑 해줘. 좋아하겠다. 언니는 집에서 이것저것 그냥 꺼내서 대충 먹고 이러지는 않고 뭔가 뚝딱. 나는 미리 2, 3일 전까지 메뉴 정해놔. 그래서 장을 봐. 데이다, 데이. 시킬 때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메뉴대로 시키는 거야. 그럼 아침이라서 너무 귀찮아서 대충 반찬만 꺼내놓고 이런 거 안 해요? 거의 안 하면. 와. 언니, 그럼 오늘 뭐 먹어. 몇 번을 얘기해? 오늘 뭘 수업하느냐 했다는 생각. 아, 맞다 맞다. 아, 쏘리. 자, 치웁시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